무슨 말이 필요해 모든 화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up 유격하게 합격, baby Yeah, yeah 왜 늦었어? 기다렸잖아 어서 가자 너무 너가 챙겨야지 일단 회의 시작하자 다들 자료 조사회라는 거 해왔어? 아, 네 야, 저게 뭐하고 있는 게 또 여기있는데 정답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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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까? 몸살이야? 무슨 여자애가 자기 몸 관리 하나 못해 이거나 입고 있어 다시 나아가고 있어 다시 나아가다 보길래 둘은 벗겨annie